굿뚝을 막는 것이 불오래가 그 막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 제자가 내 기법대로 구둘비아가가 나서 연기가 옮는 거예요 속도 안 봐봐 내가 놓은 거 아니야 너무 이것이 잘 올라와가지고 방도 떨어지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 퍼가지고 찍어서 그리고 아까 이게 펜션 이야기 굿뚝이 이중을 했단 말이야 여기 비닐이 있잖아요 비닐이 확 올라가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이 연기가 안 보이잖아요 고연수로 되니까 뜨거워 여기도 공기청이 있으니까 밖에 외원하고는 이게 보은이 되니까 공기청이 보은 도시락까지 해 주고 비닐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8년 기법이고 8가지 기본이고 한 가지는 대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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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ter